2007년 1월 6일 대한민국 예릉지 침석 무한도전 정말 어떻게 보면 병아리였던 시점 먼저 국민 MC 유재석 서울대전 방송연예과 1학년의 유재석 분과 최승경 분입니다 최승경 씨 대극!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삿벌이와 그리고 아름다운 영상을 모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냐 요리 잘하시고요 마신 것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뭐야 이게 저 때... 저 때 나가 최승경 씨 나 때문에 이렇게 마찬가지구 최승경 씨 정말 원하지 마 수 없이 극혈 파인 최승경 씨 최승경 씨 이 진 존재가 정현돈? 와, 이 춤이야, 이 춤이야. 잘하는 거예요, 잘하는 거예요, 잘하는 거예요. 대한민국 조말 예능의 최강장, 무한도전의 신인 시절이었습니다.